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만일 폐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다음 왕위는 누가 가지게 될지 설원자에게 왕위를 맡길 수는 없다. 고구를 뒤흔든 재혼 스캔들 우씨 왕후 고기를 썰어 대접하려던 왕자 연우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주었다는 겁니다. 방송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우씨 왕후 몸에 붕을 빠져나간 위였습니다. 더 큰 일은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왕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죠. 그대는 나의 편인가?